여러분들은 읽을 때 어떤 것도 파악하셔야 돼. 갈등의 유형도 뭐 하셔야 돼. 파악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내적 갈등이구나. 여기가 외적 갈등이구나. 외적 갈등이라면 인간과 인간의 뭐가 된다. 외적 갈등이냐. 아니면 인간 대 사회냐. 갈등의 양상 한 번 더 별표 치시고요. 갈등의 양상입니다. 갈등은 여러분 크게 어떻게 나뉘게 되냐면 내적 갈등하고 무슨 갈등? 외적 갈등으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하는 갈등이 무슨 갈등? 내적 갈등이 되는 거고 내 외부에서 주어지는 갈등이 뭐가 된다? 외적 갈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면서 되게 많이 하는 거.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힘들어요. 비빔냉면 먹을까? 물냉면 먹을까? 이건 별로야? 그래요? 저는 오히려 저는 짬뽕을 더 좋아해서 그냥 저는 그냥 짬뽕이에요. 무조건. 고민을 안 해요. 그냥 가끔 가다가 짜장면 먹고 싶은데 그럼 짜장면 먹으러 가는 거지. 저는 그냥 그냥 딱 저는 짜장면 짬뽕은 별로 안 어려워요. 저는 오히려 냉면이 어려워요. 그래요. 물냉이냐 비냉이냐가 미치겠어요. 그래서 두 그릇 시키는 거지. 두 그릇 시키는 경우도 간혹 있죠. 아니면 집사람이 비냉이면 나는 뭐하고 물냉을 시키는 거고 그래도 조금 더 먹고 싶은 게 만약에 비냉이면 비냉은 곱히기. 그렇게 먹으면 먹을 수가 있겠지. 저는 그게 좀 더 갈등이 돼요. 짬뽕, 짜장면은 갈등이 별로 안 생겨요. 진짜. 그런 거. 아니면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했을 법한 거. 갈까 말까. 학원에 갈까 말까. 인강 찍고 있는데 인강 볼까. 그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하루쯤은 나에게 주는 선물. 그게 내적 갈등이에요. 됐죠. 그래서 안 가기로 마음 먹었어. 그래서 팍 자고 있는데 엄마가 와가지고 때려요. 안 가. 그럼 이게 무슨 갈등이 되는 거야. 그렇지. 인간 대 인간의 외적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설은 갈등이 없을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읽을 때 어떤 것도 파악하셔야 돼. 갈등의 유형도 뭐 하셔야 돼.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내적 갈등이구나. 여기가 외적 갈등이구나. 외적 갈등이라면 인간과 인간의 뭐가 된다. 외적 갈등이냐. 아니면 인간 대 사회냐. 인간 대 사회라는 얘기는 홍길동전이 제일 쉬울 것 같은데 홍길동이가 서자죠. 그치. 서자인데 만약에 그 사회가 서자를 인정해주고 따뜻하게 보듬어줬으면 아무 문제가 안 생겼을 텐데 사회가 서자를 뭐해요. 차별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인간과 뭐해? 사회에 외적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네 번째가 이 개인과 운명인데 홍길동이가 태어날 때 고르고 태어난 게 아니잖아. 태어나 보니까 뭐였어? 서자였잖아. 이러면 개인 대 뭐가 된다? 운명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개인과 운명과의 갈등, 외적 갈등이 됩니다. 개인과 자연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자연재해가 조금 더 메인이 되다 보니까 그래요. 비가 많이 오는 것도. 내가 농사를 열심히 지었는데 비가 억수로 와가지고 농사를 다 망쳐놨어. 이러면 뭐가 되는 거야? 개인과 자연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치? 자연만 있겠어? 당연히 동물도 있어 없어. 동물도 있을 수 있잖아. 그치? 인도나 이런 데 가게 되면 그렇게 호랑이한테 많이 물려 죽는다면서요. 그러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인간 대 동물의 갈등이 되는데 우리나라 작품에서 인간과 동물의 갈등이 애인이 되는 건 거의 지금 딱히 기억이 안 나는 거 보니까 거의 존재감이 없는 거죠. 근데 가능은 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가능은 해요. 여기까지가 외적 갈등의 뭐가 된다? 총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태셔종 끝 끝